근데 진짜 족복이었어? 그게 왜 궁금합니까? 그냥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. 나도 아니었으면 좋았을 겁니다. 아휴, 저 취해서 못 걷겠어요. 아휴, 배 안 먹었어요. 토일 것 같아. 집이 어딥니까? 응, 저희 집 재개내기 먼데이. 빵이 저기 분노가 떠가노가. 안 되는데. 왜 이렇게 말이야? 가시죠. 보통은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야? 잠깐만, 잠깐만 일어나봐. 설마 술 한잔에 사람이 취한 거예요? 제대로, 제대로 좀 걸어봐야 돼? 무슨 술이 이렇게 한게? 그냥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. 잠깐만, 제대로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그렇지. 잠깐만요. 아휴, 당신 나보다 두 배는 커가지고. 아, 잠깐만. 일단 택시 불러야겠지? 아휴, 잠깐만. 여기가. 이거 안 돼. 위험해. WOA FOR KALL 아, 뭐야 이 사람 어디갔어? 어? 서재환씨! 아휴, 뭐야 이 사람 어디갔어? 서재환씨! 아, 어디갔... 아휴, 어디갔...